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2학년도 특란도 파이널 물리학 2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투 공부하느라고 1년 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작은 힘이나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란도 모의고사 올해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교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이널 실전문기에서 5회로 되어 있고요. 정답과 해설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과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시험지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5회말은 제가 삭제를 했어요. 5회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특란도 파이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학습 대상 2022 수능 물리학 2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고 6평, 9평 봐서 알겠지만 특징들이 좀 있죠. 그렇죠? 물리학 1이 약간 좀 포함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중복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이렇게 많이 원과 중복된 데서 이렇게 난이도를 높게 출제하지 않았는데 9평에서는 19번과 20번이 사실 물원과 중복 단원으로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겠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은 1등급 만점, 물리학 2는 여러분들 만점 받아야 돼. 맞죠? 꼭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이걸 듣고 있겠죠. 합리적인 고난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질의 실전모의구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란드 파이널. 물원과 마찬가지로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라는 모토로 제작이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물투는 정량적 계산을 요합니다. 그죠? 학습 방향 자체가, 교과서 자체가 정량적 접근을 원한단 말이에요. 물원은 정성적 접근을 원하자. 그쵸? 물투와 물원의 차이점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계산은 물원에 비하면 더 많이 있죠. 그쵸? 근데 그게 막 더러운 계산, 스트레스를 주는 그냥 산수, 복잡한 산수 계산 이런 것들은 배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정량 계산, 필수적인 계산들은 있어야 돼요. 물투는, 그쵸? 물원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더럽게 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회차 연구소 시작을 했고 합리적인 고난도와 준킬러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파이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전성은 좀 가지려고 노력은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엔제 모아둔 것 같은 느낌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6평, 9평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6평, 9평 말하는 거에요. 2021은 작년 수능이고요. 6평, 9평 다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되었고 EBS 특수환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5회인데 2회 4회에는 2021 작년 특무도 활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지하고 갈게요. 작년에 풀어본 친구들이 완전 리뉴얼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2회 4회에는 작년 문제들이 활용이 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컷은 42에 43점 정도로 보는데요. 올해는 좀 실전성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투하는 친구들은 뭐 서울대 간다고 모인 친구들 아닙니까? 꼭 합격해라! 알겠죠? 합격하면 게시판에 좀 글이라도 좀 남겨주시고요. 알겠죠? 자, 꼭 만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 특성은 일단 강의 순을 많게 하진 않았어요. 해설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물투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컨텐츠 자체에 대한 니즈가 크고 강의들은 정말 필수적인 것만 딱 듣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한 회당 한 강 정도로 해서 필수 문항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6에서 7개, 많으면 8개 이 정도까지 풀어서 그 정도 풀면 사실 앞쪽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뭐 푸는 거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뒷부분에 있는 거 위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당 주요 문항들을 풀이를 할 것이고요. 학습법 당연히 30분 동안 테스트를 좀 해주세요. 진행하고 채점하고 각자 공부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고 풀이법을 정리를 꼭 해주세요. 알겠죠? 약점 문항들을 선별을 해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있잖아. 개념 문제 말고 개념형 말고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은 해법 노트를 제작해요. 물투는 특히 더 심해요.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사고력을 원하는 문제들을 직접 손으로 다 적어봐야 돼. 풀이법을 키워드와 함께 풀이법을 같이 정해야 돼. 막 이렇게 문장을 쓰지 말고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돼서 이런 방식의 풀이 과정을 갖는다. 키워드와 해법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걸 계속해. 알겠죠? 수능 전날까지 하셔도 돼.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 수능 전체 만점 하나, 두 개, 다섯 개 이내로 틀린 친구들 투 공부할 때 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만점 받았어요. 알겠죠? 꼭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원하는 애들도 최상위권 애들은 다 그런 거 정리하고 있잖아요. 오답 노트가 아니고요. 틀린 거 다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틀렸던 것들 중에 생각의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한 번에 팍팍팍팍 박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박히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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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역꾸역 풀어서 정답은 나왔어. 맞았어. 그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손으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머리로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로 하면 대충 그냥 이렇게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극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거는 이제 1등급 엔트리 정도 되면 더 이상 시간이 잘 안 줄어요. 한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면 늘 부족해요. 거기서 그걸 줄이려면 바로 이 해법 노트를 제작하고 쓰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수능 전날까지도. 안 되는 것들은 Q&A 질문을 하시고요. 이외에 독하셔서 약점 문항들 선별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당부할 거는 이제 물2는 컨텐츠가 많지 않잖아.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강사분들 것도 막 풀고 막 학원 것도 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EBS 수특수환이 물1보다 물2에서 출제율이 좀 더 높은 느낌이기 때문에 EBS 수특수환, EBS 파이널은 안 나오잖아요. 2가 지금. 그죠? EBS 파이널 2를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기 교제이기도 하니까 EBS 수특이랑 수환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법 노트를 제작하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너희들이 거의 뭐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푸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기간에는 기출보다는 여러분이 좀 낯선 EBS나 제 파이널이라던가 이런 예상 문제들 위주로 잘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에 딱 갔을 때 낯선 문항에 대한 반발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년 동안 일단 물투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물론 OT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 좀 웃기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각각 개별 강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